오늘은 열심히 일하는 엉덩이 시간에 맛있는 간식을 받았는데요 이게 번호를 뽑아서 꼽힌 번호의 물건으로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숫자 중에 저는 1번을 하겠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나요? 준비 시작! 1번부터 5번까지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제가 2분짓을 많이 하다보니까 간식도 챙겨주시네요 3번을 골라서 어떤게 작은 스푼 제가 음식을 되게 늦게 먹는 편이라서 준비 시작! 1번부터 5번까지 먹겠습니다 호두 맛이에요 되게 맛있네 2017년이죠 아 혀 씹었어 27초가 끓였어요 다른 멤버들도 맛있는 간식을 먹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이 젤리를 먹을건데요 저는 3번 그럼 환희만 일단 빼고 4번, 2, 4, 5번 1, 2, 5번 중에 더 굴러봐 전 5번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나? 제가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끝 전 28.27이 나왔는데요 과연 다른 업텐션 멤버들은 얼마나 최단위까지 나왔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달해보겠습니다 저는 3벌 하겠습니다 저 3벌 조롱했네요 이어스 제가 1등이 4번입니다 1등이 지금 몇 초에요? 27초요? 이거 3초를 먹을거 같은데? 준비 시작 13초 제가 14초 빨랐습니다 했던거다 숟가락이 나온다는 이상 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저도 간식을 받았습니다 아까 비토가 하는걸 봤는데 빨대로 하더라구요 빨대는 좀 심하더라구요 너무 망가시던데 3번 3번이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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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나 포도 왜 골랐는지 알아? 왜요? 이게 알맹이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알맹이가 있어요 근데 복숭아인가 저걸 먹을라 그랬는데 덩어리가 이렇게 큰게 들어가 있는데 빨대로 먹으면 어 빨대로 먹으면 큰일나니까 아무것도 못먹으니까 시작 아 끝! 우와 10초! 아 현재 1등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10초를 뛰어넘을 자 과연 누구인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웨이형을 3번 해서 큰 숟가락도 제가 뽑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운을 웨이형한테 썼으니까 아무래도 좀 불길하게 걸릴 것 같긴 한데 2번을 선택할게요 오늘 한 번에 다 몰아들였나봐요 제가 웨이형한테 멤버들은 음미를 못하던데 저는 음미를 아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 저는 그냥 여유롭게 시작할게요 이거 급하게 먹는다고 급하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할게요 안 들어오는데요? 퍼져야 폭증이니까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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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로 해버렸네 괜찮아요 저 원래 경주 게임을 할 때도 꼴찌 제일 좋아 Nou 뒤에 쫓아올 정도가 없잖아요 네 저도 간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번! 기분이 안 좋은데? 진짜예요? 아 못먹어? 이러면 준비 시작! 못먹어 이거 포기 없어요? 포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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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유일하게 1번 남았대요 유일한 2점 네 저도 간식을 받았는데요 저는 2번 하겠습니다 설마 설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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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는 스푼으로 드세요 아 좋아요? 다른 애들 어떻게 먹었어요? 왜 이렇게 먹을 생각을 안했지? 반칙인가?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접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먹는 게 접전이었어요 이렇게 좋았어요 네 저도 이렇게 젤리를 받았습니다 바로 번호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미니미니네 꼭 이걸로 안 써도 되는 거다 꼭 써야 돼요 이걸로 아 왜 이렇게 긴장되지? 제일 빨랐던 게 누구예요? 왜요? 왜 몇 초인데요? 10초 아 진짜? 왜 긴장되지? 아 이상해 이거 아 진짜요 형 준비 시작 뭐야 몇 초죠? 5초 5초 5초래 제가 좀 입이 커서 한 번에 많이 넣을 수 있는데 1등이네요 1등이면 뭐 2등이야 뭘 준다고요? 영광을 준다고요? 영광을 준다고요? 영광을 준다고요? 영이요 영광을 드릴게요 그냥 천천히 먹었지 음미하면서 빨리 먹었다 맛을 못 느꼈어요 일단 1등에서 기분이 좋네요 짝짝짝 안녕